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토드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원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구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깨닫고 적용되고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과 증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와 함께 순간순간 기도와 정시 기도와 24, 25 기도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니엘 21일 기도회와 고난주간 기도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 최고의 기적인 사람임을 확신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둥덮이는 확신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이 많은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가정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이 깊이 묵상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되고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세상이 모르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언약 속에 있는 자로 언약의 길에 있는 자로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2, 3, 7 나라와 치유와 영적 서미스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보고만 해서 올바른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와 그리토의 참된 축복이 임하고 누리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제한 가운데 2, 3, 7 비대면 조직과 미디어와 콘텐츠 사역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미래를 향한 큰 갱신의 기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토교회가 전세계 2, 3, 7 나라와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치유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서밋을 체험하는 교회로 시스템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실 확장과 방송장비 업그레이드와 성과대 찬양팀이 표한 키보드 등 업그레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담은 후원과 기도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이 천만 배 회복되게 하시고 1천만 제자와 20가지 전력과 알리티시가 건립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동호 단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께도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도 선교에 전무하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부활절 감사의 해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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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